그것까지 합치면 빚만 7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인색하지 않게 궁상 맞지 않게 연봉 3천으로 순자산 10억을 만든 6년간의 이야기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 안녕하세요. 드러낸 바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절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절약해야 한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삶의 규모를 늘리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정확한 팁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을 부자로 가는 다리로 모십니다. 부자로 가는 다리 브릿지의 작가님이 나오셨는데요. 초절약녀로 불리신데요. 초절약녀. 네, 김수연 아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날개에 보면 전업주부 겸 투자자, 절약과 재테크를 위한 모임 브릿지의 리더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책을 처음 내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책을 내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IMF님이 그걸 보고 팟캐스트에 한번 초청해주셔서 거기에 나가게 됐거든요. 네, 그거 이제 출판사 관계자분이 듣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떤 점을 가장 이렇게 뭔가 이 아린님 이야기 중에 좋았던 점 이런 거예요 하고 반응이 왔던 게 어떤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상황인데 나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자산이 이 정도로 불릴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셨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앞둔 이제 신혼 예비 신부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눈물 포인트가 뭐였어요? 궁금해요. 눈물까지 왜 흘리셨을까? 그러니까 본인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던 상황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되면서 왈칵 눈물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잘 살 수 있겠구나. 결혼할 때 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좀 많은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 본격적인 얘기니까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독후감부터 하고 가요. 그럴까요? 흐름을 끊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적어온 걸 한번 읽어볼게요. 네, 로사님 어떻게 읽으셨는지 듣고 순차적으로 가시죠. 맞벌이도 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이제 내 집 마련은 너무 멀어진 이야기가 틀림없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까? 내 삶을 구제해보려 유튜브도 보고 유명하다는 재테크 서적도 뒤적여 본다. 대가의 위대한 투자이론을 읽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어디에서 아꼈는지, 어떻게 모았는지, 무엇에 투자해서 불렸는지를 들으면 실질적인 팁과 영감을 받을 때가 많다. 그런 책을 찾는 분께 오늘 소개할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제로에서, 아니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던 월급 235만원의 외벌이, 가정주부 아린, 김수연 작가의 가감 없는 진짜 절약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희망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치가 민주화되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냥 SNS 계정의 화려한 인플루언서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가난하다 느끼는 오늘날이다. 김수연 작가는 종잣돈 마련을 위해 우아하고 심지굳게 절약하는 방법을 세세한 노하우부터 마인드까지 알려준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돈을 어떻게 불려나갔는지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밝혔다. 절약이라는 말은 단어만으로도 답답한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습관을 나는 절약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절약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정확한 목표가 있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어나가는 돈을 관리하고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 절약력에 투자에 대한 공부와 실전투자의 공력이 더해지면 그 사람은 부자로 가는 다리를 튼튼하게 지어가는 것이다. 종잣돈 마련과 투자가 남의 이처럼 느껴졌던 분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써봤습니다. 책을 좀 많이 요약하셨는데 요약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드리버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나는 무엇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지난 몇 년 사이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크게 불렸다는 성공담을 많이 본 것 같다. 그 가운데 본인은 아주 작은 자본으로 혹은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큰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도 종종 있으며 그런 이야기들은 자본금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는 했다. 나 역시 동기부여를 받았던 사람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냉정한 현실은 사실은 그들이 무일푼이 아니라 초기 자본금이 수억 단위였다던가 혹은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 따로 있었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무일푼이었던 아니던 투자를 잘해서 자본을 불린 것은 사실이고 대단하다. 하지만 처음에 종잣돈이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반전은 더욱 큰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무일푼 연봉 3천 외벌이 가정으로 시작해서 순자산 10억을 만들었다는 김수연 작가의 이야기가 더 가치있게 느껴진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다룰 이 이야기도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라고 써봤습니다. 깔끔하네요. 가시 형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절약에 대한 노하우를 쓴 책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쓴 책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 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투자서보다도 저는 더 감동이 있었던 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나 딸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아빠도 네 인생에 있어서는 조연이고 어떻게 보면 조력자고 협력자일 뿐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한테 기대 생각하지 말아라. 깐부 아니다. 너희들한테 물려줄 건 10원도 없다. 아무튼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아마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어떻게 절약한다 이런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그런 취지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정말 재미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편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책 쓴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좋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굉장히 보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막막한 분들과 누구는 아파트를 산 데 올랐다는 등 그런 말만 듣고도 진짜 절망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 때도 이렇게 없이 시작해도 되나 싶은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연애부터 그런 세태 속에서 이렇게 진짜 어렵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는 진짜 돈이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한다고 공부를 다시 하고 있던 상태여서 전에 그걸 계산을 해서 돈을 모아서 퇴사를 했음에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몇 번 하시면서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때 만났는데 입사를 이제 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월급이 워낙 적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책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밖에 없었어요. 대출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학자금 대학도 학자금 대출로 다녔기 때문에 천만 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빚만 이제 7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막막했겠다. 그런데 왜 결혼했어요?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아, 정말요? 그런데 왜 결혼했냐. 사랑하니까.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냐. 되게 현실적인 궁금증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왜 결혼하냐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결혼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때 상황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결혼을 해도. 네. 그리고 결혼하면 오히려 더 잘 이제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것도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있겠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같이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결혼하게 됐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군요. 그렇죠. 내가 인생을 같이 가도 되겠다 싶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에서 시작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집에 와보시고 너무 속상해서 막 우셨다 그 얘기 듣고 좀 뭉클하더라고요. 저도.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제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곤 한 다음에 사실은 그때 처음에 원룸에 갔을 때 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었는데 아파트로 이사 와서 너무 좋구나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계속 집을 알아보다가 왜 막 여기저기 다 알아보다가 결국에 정착하게 된 그런 마음의 과정은 어땠어요? 그 돈 가지고 정말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저 인천 끝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신축 빌라를 살 뻔한 거예요. 정말 그때 제가 가진 돈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고 나니까 주변에 신혼부부들이 신축 빌라를 많이 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돈은 없는데 좀 집다운 집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유혹, 굉장히 큰 유혹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왠지 좀 부담이고 대출이 너무 많고 시세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대출금을 많이 뽑아준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였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원룸을 구하고 남편 직장 다녀내니까 좀 가까운 내 원룸에 살면 이제 다 가전제품이 웬만큼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일단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알아보자 해갖고 다시 서울 가산동으로 다시 왔어요. 처음부터 초저량이셨나요? 그렇죠. 거의 옷도 안 사고 거의 그냥 먹는 거,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하고 공과금 꼭 나가야 되는 고정비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되게 절약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되게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집이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막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주변에 이런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도 하니까. 그랬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계속 그때 제가 짠돌이 카페도 대학교 때부터 가입을 해서 그런 거 계속 보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네.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때 조금 해봤었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쪽 모색을 계속 하고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한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돈을 생활비로 조금 쓰면서 좀 뭐 와서 불려볼까 이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우아하게 절약하는 방법이 책에 많이 담겨 있어서 지질이 궁상이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나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꿨나요? 저는 처음에 그 세상이 달리 보였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첫 투자를 하고 났을 때였어요. 저는 계속 원룸에 계속 살고 있는데 계약서 한 장에 도장 찍었다고 그때 이제 이사는 못 들어가니까 미리 그때 갭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미리 하나 사놨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원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한 채 생겼다고 마음이 굉장히 부유한 느낌, 부자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시기니까 제가 천만 원 몰림 1년이 걸리는데 단 몇 주 만에 천만 원이 올라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눈을 확 뜨게 된 거예요. 투자라는 거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고 모아서 하나라도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자돈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바뀌고 나니까 그게 좀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눈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명품 정말 좋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된 게 정말 갖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나는 투자해서 보는 게 더 재밌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나의 자기관리 통해서 그냥 깔끔한 옷 입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부동산 투자로 가장 처음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외벌이의 연봉 3천으로 이제 종자돈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그 종자돈 만들기조차 너무 버거운 거죠.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되실 분들이 많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더 많은 건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